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여당이 정의당과 힘을 합쳐서 힘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강행시키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탈원전 정책이나 소주성 주 52시간 제도처럼 그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맹악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제도 변경은 특히 다른 경제정책과 달리 정치적 지형도를 바꾸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이 큰 그런 제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남미의 길입니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익히 알면서도 대한민국이 내각제를 선택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맹악합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각제는 긴급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우리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왔고 이 점에 있어서 비교적 우리의 선거제도는 제대로 작동해왔습니다. 정치를 잘못한 그런 정당은 선거에서 책임을 우리는 져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책임정치의 실종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제 더하기 다당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합은 지금 남미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전함과 정치적 이혁을 둘러싼 개파간의 야합정치를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표제를 우리가 도입해서 다당제 체제로 나가게 되면 바로 한국은 포퓰리즘이 번성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제도적으로 구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든지 볼리비아 등이 거의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는 고질적인 여소야대 그리고 정당난립 등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조성되게 됩니다. 정치적 혼란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불안성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당과 정의당 등이 힘을 합쳐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남미의 정치적 혼란함으로 이끄는 그런 제도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와서 남미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한국은 남미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북의 길입니다. 이번 선거 개정 작업은 지역구를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크게 늘리는 제도입니다. 마땅히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정치 지분이 큰 정치가들이 국민의 선택분을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치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선 옳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의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 내 권리를 당신들이 가지고 가는가? 엄선필 홍익대 교수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라는 그런 논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상향식 공청 제도를 정당법과 선거법에 명시한 독일에서도 지금 한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독일에서도 실제로는 정당 엘리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 엘리트라는 것은 정치적 지분이 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당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에서 힘을 가진 자들 예를 들면 심상정 키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이고 손학교 키드가 만들어진 제도이고 정동영 키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례대표제를 지원할 권리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선택권을 가져다가 정치적 지분이 큰 인물들이 선택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야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다가 자기들이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비례대표제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이 선택한다면 당연히 걸러지고 말았을 이승기와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이승기, 제3의 이승기가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국민들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는 겁니다. 친북의 길을 선호하는 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정당의 주인이장 행세하는 자들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논리, 이성, 합리, 이론, 상식, 역사적 사례를 미뤄볼 때 여당과 정의당 등이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는 선거 개정 작업은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로지 좌파 연립 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제도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항의해야 되고 자신의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고 힘을 합쳐서 업무와 계락에 맞서야 됩니다. 이 건은 조국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의 앞날에 해악을 끼치는 제도 개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